이건 일정이 너무 빡빡한 것 같은데요 소름이 선수가 또다시 살인적인 일정을 시작합니다 저도 이렇게 일정을 정리를 하다가 좀 놀랄 정도인데요 누적되어 있는 일정을 좀 빼더라도 최근 기간에 소름이 선수가 달려왔던 경기 일정만 놓고 보더라도 경기 경기 사이에 휴식이라든지 아니면 이동거리 상당합니다 체력관리라든지 부상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름이 선수가 지난달 9월 A매치 과정에서 약간 종아리 쪽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잠깐 쉬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복귀했던 게 9월 19일 첼슈와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A매치까지 보면 3주라고 하는 기간 동안 모두 몇 경기를 소화했느냐 국가대표 경기를 포함해서 7경기를 뛰어줬어요 그러면 3주에 걸쳐서 7경기를 뛴 거면 일주일에 2경기를 좀 더 뛰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는 빡빡하죠 이렇게 일정 소화하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해도 주말 리그, 주중, 챔피언스리그 이렇게 소화하는 건데 일주일에 2경기를 더 뛰었다? 지금 소름이 선수의 상황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이란 그리고 그 전에 했던 시리아 A매치 2경기 모두 다 90분 풀타임 뛰어줬고요 그래도 역시 소름이 선수가 에이스의 품격을 보여주죠 A매치 2경기 연속 골 딱 넣어주면서 우리 이번 10월 A매치는 1승 1무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소름이 선수 쉬지 못하고 바로 곧장 잉글랜드로 복귀를 했습니다 잉글랜드 가자마자 엄청난 또 스케줄이 기다리고 있죠 당장 조금이라도 쉬었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말 프리미어리 경기 또 이제 재개를 하게 됩니다 그나마 조금 낫다고 해야 되나?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아니고요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현지로는 이제 일요일인데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18일 새벽 12시 30분에 뉴캐슬 원정 경기로 소름이 선수가 일정을 또 소화해야 됩니다 이 경기는 이제 뉴캐슬이 최근에 사우디아 아라비아 자본이 인수를 했기 때문에 물론 뭐 당장 선수가 바뀌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떻게 될까? 관심이 좀 있는 경기입니다 소름이 선수가 이 뉴캐슬과의 경기 때 해야 될 역할? 짐이 좀 무거울 것 같아요 지금 함께 뛰어야 하는 헤리케인이 여전히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번에 A매치 주간에도 잉글랜드 대표로 가서 뛰었는데 왜 이렇게 안 좋지?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잖아요 헝가리 경기 같은 경우는 선발로 나왔는데 너무 좋지 않았어요 볼터치를 뛰는 동안 21번만 골업은 당연히 없었고요 볼터치만 21번 하다가 너무 무거우니까 나중에 후반전 어느 정도 시간에 교체돼서 나갔습니다 지금 뭐 잉글랜드 현지 쪽에서도 왜 이러냐 폼이 프리미어리그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대표팀도 이런데 도대체 원인이 뭐야? 라고 할 정도로 헤리케인이 현재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골이 없습니다 다른 대회에서는 좀 골을 넣었지만 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헤리케인은 폼 아직 안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다가 이제 베르베인도 좀 부상이죠 이번 경기 6회수 경기 뛰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다가 남미 4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포지션에 걸쳐서 다 있는데 아르헨티나 대표팀으로 간 로셀소 그 다음에 로메로 콜롬비아 대표팀의 다비돈 산체스 브라질 대표팀의 에메르송 로얄 이 4명은 남미에서 와야 되는데 아직 그 일정이 다 끝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 또 경기를 하고 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잖아요 내일까지 경기를 하고 온다고? 물론 이제 토트넘을 포함을 해서 이번에 프리미어리 팀들이 남미에서 뛰는 선수들이 워낙 많으니까 다 전용기들을 보내서 제트기를 보내서 데려온다는 거예요 지금 토트넘도 보니까 이 4명을 개인 제트기들 보내서 다 잉글랜드를 복귀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뛰기가 아 모르겠어요 컨디션을 얼만큼 유지할지 여기는 이제 공격 쪽에 좀 뛸 수 있는 로셀소 선수가 있는데 바칠 수 있는 로셀소도 많이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결국 은돈벨레?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뭐 브래벤 빠지고 로셀소 못 뛴다고 하면 그러면 뛸 수 있는 선수가 헤리케인하고 이번에 브라질 대표팀으로 뽑히지 않은 루카스 모우라 그럼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또 핵심적인 선수로 뛰어야 돼요 다 또 끌면서 또 해야 됩니다 헤리케인드 품이 안 올라오니까 손흥민 선수도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정인데 지금 토트넘의 상황을 놓고 보자면 손흥민 선수에게 올려져 있는 짐이 상당하다 이번에도 공격에서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된다 상황도 지금 토트넘이 일단 겨우 위기는 좀 벗어났잖아요 3연패에 달리다가 A매치 직전에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 때 2대1로 이겼죠 손흥민 선수가 뭐 진짜 완전 라인 다 깨면서 두 골을 다 만들어줬었던 그런 경기였는데 일단 빌라를 잡으면서 위기를 탈출하긴 했지만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더 흐름을 가져가려면 이번에 뉴케슬 원전 경기가 중요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손흥민 선수의 이번에 러컬론 많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경기도 이 경기지만 이 경기 포함해서 앞으로 일정도 상당히 빡빡하다는 겁니다 자 이번 주말 18일 루케스 경기 시작으로 해서요 그거 끝나면 주중 22일 비테세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원정을 해야 돼요 이 컨퍼런스 때문에 물론 이 경기는 로테이션을 쓸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또 이게 중간에 리그컵이 있는데 일단 24일 웨스트앤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하고요 28일 리그컵 버니 원정이 있어요 리그컵 때문에 더 일정이 더 빡빡합니다 그거 끝나면 이제 이번 달 말 31일 맨유와 홈 경기 있고요 다음 달로 넘어가면 11월 5일 비테세와 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홈 경기 치러야 되고 11월 7일 에버튼과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치른 다음에 또 11월 A매치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A매치 빼더라도 지금 한 얼마요 한 3주 라고 하는 기간 동안 또 7경기를 지난번처럼 또 치러야 됩니다 그것도 거의 한 3일 정도 전후에서 요 정도의 쉽기간만 갖고 계속 토트넘 경기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일부는 리그컵이나 아니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나 이런 데는 약간 살짝 배려해줄 수는 있겠지만 앞섰던 경기도 보면 손흥민 선수가 거의 쉬지 않고 오고 있거든요 지금 워낙 앞쪽 자원이 안 좋으니까 진짜 손흥민 선수가 관리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력관리 부상조심 이런 거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주말 경기 뉴캐스 경기 때부터 이동거리들이 있잖아요 계속 오가고 시차 문제도 있기 때문에 몸 잘 만들어가지고 일단 테이프를 잘 끊은 다음에 스타트를 그 다음에 일단 앞무는 일정 11월 A매치 때까지 정말 잘 부상 없이 뛰어뒀으면 좋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